당장 20년 동안 단 한 번은 안 걸렸는데 몇 명? 핀트 시체다고요 내 거야 입을라고 샀어 나가 그래 잘 자 걸레 빨았나 봐 팬티입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나 결혼 20년 차인데 와이프하고 키스해 부부가 키스란 것도 압니까? 무슨 비법을 알려줄까? 나의 촛불 유니버스는 아닌데 첫사람도 안고 촛불면 뭔가 더 너무 신선해 상상이라도 해 죄송합니다 전쟁이 말고 변태시켜 변태 아닙니다 그 의미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공수가 너무 잘해 너 바람났냐? 요즘 너의 걸음걸이를 보면 굉장히 싼티나는 거들먹걸음이 되어있어 바람났는데 되게 그래 애인 있어요? 집에 한번 데리고 와요 어머나 박수 너 너 엄마 왜 이렇게요? 꺼져 아아!